야, 아니, 야이 시대야 뭐야. 이게 또 가을이니까 트렌치코트 입는 거지, 뭐. 그래, 그래.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만나도 마음이 통하니까 이렇게 옷도 통하는 거야. 근데 분위기 대단하다. 결혼식 시작 5분 전입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디로 들어가지? 어디로 들어가지? 얘들아. 은영아. 은영아. 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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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야, 어딜어? 도영아. 야, 안 나야, 어딜어? 도영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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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은영아, 은영아. 은영아, 은영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나 진짜 무서웠어. 방금 미래를 찾아주신 줄 알았어. 야, 찾았으니까 다행이라. 야, 얼른 들어가자. 얼른 들어가자, 얘들아. 들어가자. 가방 뭐야? 가방 뭐야? 가방? 아니, 남자친구가 기념일이라고 사준 거 있지. 나는 됐다고 하는데. 두 명이나 좀 하자. 오, 야, 야, 야. 어떡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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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 이거. 로고가 지워지네. 아, 이게 아세톤이야. 아, 너 아세톤 마셔? 아, 디톡스처럼? 어, 나 하루에 2리터씩 먹어. 다이어트 하거든. 아, 여기까지.